자서원 돌아온 낭또 자서원입니다 아, 추워 헌혈 헌혈 많이 하셨네요 움직일에 됩니다 고양이를 좀 해볼까? 아, 안 돼 낭만 아, 귀여워 눈물 날 뻔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수에 왔어요 요호 여수 밤바다 아이, 좋다 메기 씨 메기 씨, 여기 여기 오, 나, 나, 나 여기, 여기 아, 이거 그림 여행이 아니라 이거 자전거 여행이겠네 아, 그만 좀 나와라, 오르막 이거 섬이 아니고 산이잖아 동계올림픽 같다, 동계올림픽 이게 진짜 저거 진짜 아유, 짜증나 아유 못 가, 못 가, 못 가 아, 빙빙 보내 또 이거 어우, 멋지네 아유, 감수성이 엄청 풍부해지네 해 떨어지겠다, 빨리 영감을 얻으려면 밖으로 다니는 게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밤이 됐어 어우, 추워서 붓이 얼었어 육강하는 게 늘어나는 게 네, 다행히 엄지 감사합니다.